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호물로가 K리그2에서 5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외국인 선수 한 시즌 1010 클럽 가입을 노립니다. 호물로는 지난 4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1득점 도움 1개를 보태면서 이번 시즌 9골 9개 도움에 도달했고 오는 11일 열리는 성남FC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추가로 1개 골과 1개 도움에 성공하면 이번 시즌 10골 10개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